따뜻하니까 벌들이 아주 이거 둠에 여왕도 없이 갖고 온 건데 와 벌써 2시간만에 나와서 놀이를 하네 여왕을 소문 앞에다가 밀어넣어 줄 거예요 여기다 진짜 좀 3살 겨드려 봤지 어 안 들어간다? 근데 갈 것 같은데 어째 들어간다? 들어갔다 들어가고 들어가는데 얘들 공주가 헤열나 안 헤열나가 지금 이제 돌아가게 생각하다 야 너도 우리 가 응 따라갔어 요즘 왕 없다고 난리자잖아 지금 난리잖아 이렇게 막 날 동그랬지 왕 없다고 좀 얘들이 막 불안해서 좀 이러는 게 난리잖아 소리내고 이게 왕 없다고 그래도 들어가네 들어가지요 여기다 놔주면 왕이 아니 근데 문 앞에서 공격을 안 하잖아 문 앞에서 공격 안 해 안에서 해 이렇게 넣어주는 건 잘 공격 안 하더라고 근데 안에다가 그냥 갖다 왕 넣어주는 걸 공격하더라고 이게 지금 왕 없다고 난리잖아 지금 응 야 소문을 좀 더 닫아줄까?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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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 여기 보면 공격 안 닫아줘 낡지잖아 낡지잖아요 네 낡지잖아요 소문을 너무 꽉 닫았나? 네 오케이 오케이 야 잘 모셔라 야 잘 모셔라 네 네 네 고맙습니다